저희 햇살론 특성상 채무가 3개월 이상 쓰셔야 햇살론 진행이 가능하시거든요. 저희 같은 경우는요. 이제 이쪽을 이제 저축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저희 쪽 자금을 받아보시는 건 어떻겠어요? 고객님. 어떻게 이제 고객님이 이쪽을 정리해 주신다 하시면 저희 쪽에서 바로 진행 가능하시고 이제 오늘 안으로 이제 바로 송금 가능하시니까. 이쪽에서 이제 한 군데만 이제 정리를 하셔도 저희 쪽에서 자금이 나가거든요. 대출을 받으시는 게 필요해서 받으시는 건데 돈이 없어서 없어서 받으시는 건데 두 개 다 정리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? 네. 네. 그러시니까 이제 한 군데만 우선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자금이 무리 없이 나가거든요. 오늘 이제 납부 이제 처리 가능하세요? 변제? 네. 세럼에 이제 100만원 처리 가능하시고요.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이제 아 힘드시니까 이제 일부 변제만 하신다 이렇게 말씀 올려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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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멘